부정어 낫의 위치는 중요도 순서, 교재는 88쪽입니다. 교재 구입문의는 썸버드2018 지밀닷컴으로 해주세요. 기존 문법에서 부정어인 낫은 비동사 또는 조동사 뒤에 온다고 한다. 하지만 영어는 중요한 것부터 말하기에 요점인 낫이 부정하고 싶은 말 앞에 먼저 온다. I'm not a doctor. Correct. I'm not a doctor. Wrong. I'll not fall in love again. Correct. I'll not fall in love again. Wrong. I do not have a watch. Correct. I do not have a watch. Wrong. 두 낫은 많이 쓰는 표현으로 평소에 돈트로 줄여서 말하지만 낫은 두가 아닌 해부를 부정한다. I have no watch. 에서도 oa watch를 부정하기 위해 노가 watch 앞에 위치한다. Don't you have a watch? 원래는 해부를 부정하기 위해. Do you not have a watch? 인데 많이 쓰다보니 출인꼴인 don't you를 쓴다. I have not lived in China. I have never lived in China. 기존 문법에서 해부는 두 개열 일반 동사인데 해부 PP에서는 해부가 조동사로 바뀐다며 해부 다음에 낫이 온다는데. 부정하려는 리부드 앞에 낫 또는 내보가 위치할 뿐이다. He's not reading the newspaper. Mary told me not to call her again. 부정하려는 투콜 앞에 낫이 온다. Henry has no house to live in. Henry does not have a place to live at the moment. 윗 뜻이며 부정하려는 하우스 앞에 녹아왔다. John never seems to be satisfied. 부정하고 싶은 심지 앞에 내보가 왔다. John doesn't seem to be satisfied. 버젼트 심은 현재 그렇다는 뜻이고 never는 반복적으로 그렇다는 뜻이며 더 강한 부정이다. 기존 문법에서 해드베터를 준조동사라고 하나 해드가 메인법이고 오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투를 생략한 원형 부정사 V이다. 부정하고 싶은 거 앞에 낫이 위치한 것이지 준조동사 해드베터 다음에 낫이 온 게 아니다. 투 스모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뜻으로 Mark didn't decide the smoke. 와는 다른 뜻이다. Helen did not decide it yet. Did not decide it yet. 기드 나 비사이드로 투가 생략된 원형 부정사 앞에 낫이 위치한다. She has not decided it yet. 기던트 비사이드는 과거라 현재 정보가 없고 해제 낫 비사이 기드는 현재의 정보가 있다지만 두 문장의 의미적 차이는 없다. 교재는 문법 책인 영어로 생각하기 일종 초급회화 책인 스펙크인 잉글리시 하오 일종 초등기초영어 책인 영어로 생각하며 말하기 일종 총 3권이 있습니다. 교재 구매 문의는 선버드2018 지메일닷컴으로 해주세요.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후원해주시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됩니다. KB국민은행 438902-01487100 이승규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광고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됩니다. 고맙습니다. 이 강의는 클로바 더빙, 부루 인공지능섬으로 제작되었습니다.